네 오늘 시그널은 미스터블루입니다. 최근에 웹툰주가 뜨고 있는데요. 오늘 미스터블루와 관련해서는 무협이 좀 강서를 보이고 있죠? 네 미스터블루는 무협의 강점이 있는 회사죠. 무협 4대천왕 IP를 다 보유하고 있고 4대천왕 작가님이 여기서 활동하시기 때문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원작이 원래 문피아라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쓰였고 오랫동안 굉장히 환호를 받았던 웹소설입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화가 되면서 거꾸로 지금 웹툰으로 갔죠? 그러니까 원래 순서는 웹소설 글에서 그 글을 보고 만화를 그리고 그게 웹툰이 됐죠? 그럼 그 웹툰을 화면에다가 펼쳐서 드라마화를 하고 그것을 영화화하고 그 다음에 굿즈를 팔고 이렇게 원소스 멀티유즈로 순서대로 가는 건데 재벌집 막내 아들은 문피아 웹소설을 시작해서 드라마가 대박이 나니까 그 웹소설을 지금 기반으로 한 웹툰이 또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소설에서 드라마로 갔다가 다시 중간 웹툰으로 오고 이게 지금 확산 과정이 앞뒤로 거꾸로 가면서 계속해서 이 세계관을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 때문에 웹소설 플랫폼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네이버 웹툰 재발집 막내 아들이 첫 타 반영되고 나서 원작 웹소설이 네이버 시리즈 소설 분야 인기 1위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주행이죠. 이게 긍정적인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웹소설 회사를 플랫폼을 계속해서 포트폴리오를 긁어모으려고 네이버 웹툰도 지금 미국의 제일 큰 웹소설 회사인 와페드를 사고 문피아를 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입니다. 2월 달에 이미 웹소설 전문 제작사 동화미디어, 영상 칠판 미디어 이 두 개 회사 지분 79.2%, 80%를 샀죠. 미스터블루도 마찬가지예요. 웹툰 업체인데 웹툰이 드라마와 영화와 되는 파급력은 아는데 이게 웹소설에서 출발하면 더욱더 파급력 효과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웹소설 회사를 인수했던 것이고요. 무현만화의 강점이 있는 것은 아까 4대천왕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 황성, 야솔록, 사마달, 하승남 작가님이 여기서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무현만화 전문 모바일 앱 강툰을 론칭했습니다. 이제 어플을 통해서 이 4대천왕의 레전드 무현만화를 매일 신작 업데이트를 여기서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현만화를 기점으로 웹소설 업체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나라에서 와호장용 이런 것까지 나오는 건 기대가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열심히 그리고 계시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나오는 무협, 무슨 첫 펼상, 저기 첫 펼상 아니죠. 무슨 와호장용이니 이런 거 말고 이 우리나라 무협 웹소설이라든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가 물론 아직 매니아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협 쪽은.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는 어느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미스터 블루는 또 다른 키다리 스튜디오나 DNC 미디어와 다른 부분은 게임 사업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에오스 레드라는 MMORPG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니지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유저층이 얇고 적으나 에오스 레드라는 게임을 일본에 런칭하고 한국에서 탄탄한 유저층을 바탕으로 그 캐시카우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임 사업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웹소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웹툰의 어떤 이런 이 어플 만드는데 투자를 하고 이래서 계속 넓혀가고 있는 이 어떤 양쪽을 저울로 삼으면서 하는 조금 어떤 유니크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웹툰주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미스터 블루도 그 흐름 속에 편승을 해서 지금 갈 수 있는 흐름이고 무협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가는 거랑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조금 그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미스터 블루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도 좀 볼까요? 네. 20개월 선을 2021년도 8월 달 이후에 지금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이었고요. 그때 무너지면서 일단 지금 추세가 깨졌었는데 다시 한번 그 위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20개월 선이 돌파되고 시세가 시작됩니다. 2019년도 6월 달에도 20개월 선이 돌파되고 그래서 시세가 지금 시작됐던 거고 그게 무너지면서 시세가 망가졌던 거고 지금 다시 여기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거 혼자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핑거스트리,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네이버 웹툰 부분의 성장 DNC미디어까지 동반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하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이벤트가 많습니다. 내년에 넷마블이 맡고 있는 DNC미디어에 나 혼자만 랩이라 게임이 출시가 되죠.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델리툰 이 부분이 더욱더 크고 있죠. 그리고 내년 후반으로 갈수록 네이버 웹툰의 미국 증시 상장 이 눈앞으로 다가오죠. 이제 웹툰주는 그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시달렸던 엔데믹의 피해주라는 그 인식 그것에 대한 부분은 다 대가를 시장에 지불했다고 판단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 반등 구간에 들어서서 다시 한번 판 뒤집기에 나섰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블루의 20개월 선 이 돌파, 안착 과정을 보시면서 여기서 다시 동참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엔데믹의 피해주에서 이제 환호주가 돼가고 있는 웹툰주 중에서 미스터 블루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